10월 11일은 일본에서 지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3과 3.1에 지진이 2번 발생을 하였으며 시즈오카연 중부에서 2.6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은 방송 녹화 시간이 현재 12일 화요일 저녁 8시 10분인데 현재까지 12일 새벽 4시 28분 오키나와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3.3의 지진 1번이 유일한 지진입니다. 지진의 횟수가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오키나와 근해의 지진 말고는 현재까지 또 지진이 없습니다. 동일본대 지진과 구멍오토 대지진 등의 과거 대지진들의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12시간에서 24시간 지진이 간헐적으로 멈춘 후에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발생한 아웅오리 진도우강과 가고시마 진도사와 도쿄의 진도우강은 모두 지진의 횟수 감소의 패턴대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전에 기후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으며 최근 역시 기후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니 강진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10월 2일에 발생하였고 9일의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강진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바누아투는 일본 도우쿠 지역과 지진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0월 2일 바누아투 대지진 이후에 도우쿠의 아웅오리에서 진도우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지는 이와테앗바다였습니다. 따라서 도우쿠 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바누아투와 알래스카에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브레고리 지역입니다. 알래스카는 50년 만에 7월 29일에 규모 8.2의 거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후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이 두 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쿄에서도 10년 만에 진도우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7월 29일 알래스카에서 8.2의 거대 지진 이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진도사가 두 번 발생했고 시가현에서 진도사가 발생했으며 후쿠시마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고 이바라키연에서 하루에 1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의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알래스카의 강진은 일본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상으로도 알래스카는 알료산 열도를 거쳐서 일본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바라키연의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관동대 지진을 살펴보면 1923년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이바라키연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였고 3개월 후인 9월 1일에 사과미만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8.2의 강진이 관동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2021년 8월에 이바라키연의 군발 지진은 향후 11월까지 간토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 2시 47분에 발생한 시즈오카연의 규모 2.6의 지진은 9월 17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고 같은 지역에서 10년 전에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0월 9일에 호카이도의 도카치에서 이상한 구름층이 있었습니다. 최근 호카이도에서 여러 번의 지진 발생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10월 7일 일본 관동지역을 강타한 10년 만에 강한 흔들림으로 많은 일본인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번 도쿄수도지카지진은 하루 전날인 6일에도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29일에는 동해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지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관동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관동의 대부분은 북아메리카파니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쪽에서 필리핀판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에서는 태평양판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진은 플레이트의 경계나 내부의 강한 힘이 가해진 곳에서 발생하므로 관동지역은 매우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실제로 관동지역은 1633년 규모 7.0, 1648년 규모 7.0, 1649년 규모 7.0, 1703년 규모 8.5, 1782년 규모 7.0, 1853년 규모 6.7, 1894년 규모 6.7, 1895년 규모 6.7, 1894년 규모 6.7, 1895년 규모 7.0, 1921년 규모 7.2, 1923년 규모 8.2의 관동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수도지카지진은 관동남프지역 바로 아래에서 발생을 하는 규모 7.0 전후의 대지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바라키현이나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바로 밑에서 발생하여도 모두 수도지카지진입니다. 수도지카지진은 북아메리카판과 필리핀해판, 태평양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 결과, 북아메리카판과 필리핀해판, 태평양판 내부의 단층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각 플레이트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7일에 발생한 도쿄 수도지카지진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지카지진이 겨울에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약에 2021년 겨울에 도쿄23구에서 수도지카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건물 붕괴로 예상 사망자 수는 11,000명이고, 목조주택 밀집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들의 내진성 역시 낮은 건물들의 경우에는 일제히 붕괴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건물이 붕괴할 경우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구조하여야 한다고 일본 내각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릴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겨울에 발생하는 수도지카지진이기에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것이며, 대규모 단수와 소화전의 정지 발생, 그리고 교통체증의 문제로 인하여 소방차에 도착이 늦어지는 지연문제 역시도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021년 올 겨울에 수도지카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자택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있다고 하여도 소방차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운이나 동물들의 이상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동해대학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물들의 이상행동들에 대하여 대지진의 전조라고 믿는 사람들이 80%였습니다. 한국이라면 얼마나 믿을지는 따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지만, 아마도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진운이나 동물들의 이상행동들에 대하여는 대지진과 연관은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과 지진이 거의 없는 한국과 동등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